여기 또 순한 맛이 있으니깐. 여기 그거 소스 있죠? 맵게 하는 거? 그걸 네가 만약에 먹다가 순하면 적었어. 이거 넣으면 되는 거죠? 순한 거에 만약에 안 맞으면. 중국 장이 많이 들어갔네. 이런 장 싸움이거든, 이게. 장 싸움이. 나 표정 너무 귀여워, 이제는. 너무 귀엽네요, 진짜. 형 마라탕 되게 좋아하시죠? 그럼 이게 왜 이름이 있어요? 이거 신경이 질문인데. 내가 알기로 마라라는 게 중국의 스천러산인가? 거기서 원래 유래되는 거야? 이게. 그러니까 그. 그러니까 그. 그러니까 그. 허허. 유식해. 소수민족이 많잖아, 중국이. 그러니까 거기도 비슷할 거야. 스천러산이라는 음식인데 대중적으로 된 거지. 허거 같은 느낌으로. 허거라는 차이가 있고. 진짜요? 저도 궁금한데. 진짜? 국물을 이게 마라라. 이 마라가 국물을 마라라 그러죠? 아니에요. 소수가 바로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바로 아니에요, 뭐야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죠, 그죠. 이게 마라인 거잖아요, 이게. 마라. 이거 왜 어쩐다고. 다 틀려. 야, 어쩜 두 개로 연단은 다 틀리냐? 말을 마라, 이건. 말을 마라, 말을 마라. 말을 마라. 무싯기로 갖고. 너무 웃기네요. 사장님. 이거 꺼바루 튀기면. 네. 이게 찹쌀이에요? 찹쌀, 찹쌀 아니에요. 전병 아니에요, 전병? 감자. 전병으로도. 넓은 거 도상면 아니었어? 도상면 있죠? 없어요. 심지어 도상면도 없었어. 도상면 없었어. 아니면은 뭘 먹고 있는 거야, 마저. 이 마라가 국물 마라라고 하죠? 넓은 거 도상면 아니었어? 거기 도상면 있죠? 찹쌀이에요? 전병 아니에요, 전병? 사실 좀 많이 민망하고 좀 부끄러웠는데. 근데 그 틀렸을 때 그 반응 있잖아요. 너무 아니라던 듯이 자연스러운 그 반응. 그게 진짜 웃겨요, 그게. 용진이 형만의 매력이에요, 이런 게. 진짜.